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건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탐정 손수호. 오늘도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앞에 사연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구구절절 맞는 말이다. 같이 눈물 난다. 이런 응원 문자들 많이 들어오는데 문자보다 보니까 지난주 질문이 생각났어요. 지난주에 우리 손 탐정 가시는 길에 많은 분들이 질문 주셨어요. 단역배우 자매 사건하고 배우고 장자연 씨 사건 우리 탐정에서 다뤘던 것들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알아주십시오. 알려다 주십시오. 이런 질문이 있었잖아요. 이게 진행이 지금 되고 있어요. 다행히도. 단계는 좀 다른데요. 일단 단역배우 자매 자살 사건은 지금 경찰에서 다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장자연 씨 사건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검찰에 재수사를 권고했어요. 권고했어요. 네. 조사도 아니고 수사입니다. 공소시효가 이제 임박했기 때문에. 이제 8월이면 공소시효 만료잖아요. 네. 좀 속도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다 여러분 진행 중이랍니다. 또 다음 단계 다음 단계 변화가 있으면 그때그때 좀 알려주세요. 네. 자 오늘 손탐정이 가지고 오신 사건. 몰카액이라고요. 네. 지금부터 말씀드릴 사건이요. 다 이번 주에 보도된 사건들이에요. 어떤 겁니까? 한국예술종합학교 한예종이라고 하면 더 편하겠죠. 네. 한예종 캠퍼스 여자화장실에 남성이 침입해서 카메라를 이용해 몰래 촬영하다가 발각돼서 도망친 사건이 있었고요. 문 아래로 손이 쓱 들어왔대요. 네. 또 같은 날이었어요. 이화여대 교문 앞에 사진관에서 일하면서 여성 고객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하고 또 추행까지 했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바닥에다가 렌즈를 설치해놨답니다. 이 알바. 네. 9개월 동안 무려 200명 넘는 여성을 몰래 촬영했다고 하는데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애인 그리고 또 동료들의 신체를 상습적으로 몰래 촬영한 30대 남성도 붙잡혔습니다. 이거 말고도 홍대 미대의 남성 모델이었죠. 여기서는 남성 모델의 몰카 사건도 큰 화제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최근 부쩍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 몰카 범죄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참 씁쓸하지만 어떻게 보면 꼭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할 몰카 범죄 총정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정부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 몰카 범죄와의 전쟁을 대통령이 선포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손탕자원님. 정확히 몰카 범죄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몰카 범죄예요? 몰래 찍으면 다 몰카 범죄입니까? 사실 몰카가 법률용어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또 몰카라는 게 이 신조어가 뭔가 재미있고 웃음꽝스러운 그런 장난스러운 느낌을 주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성폭법이라고 줄여서 부르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있는데 이 법 14조에 이 범죄들이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해서 성적인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서 촬영한 경우에 처벌하게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중요하죠.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서 촬영한 경우. 그렇습니다. 그리고 직접 촬영하지는 않았더라도 그 촬영물 영상이나 사진을 받아서 주변에 전송해도 역시 범죄에 해당돼요. 유포만 해도. 네. 그리고 영리 목적으로 인터넷에 올릴 경우에는 또 가정처벌받게 되죠. 그러면 이런 경우 있잖아요. 동의하에 촬영했어요. 사귈 때 동의하에 촬영했는데 동의를 받아 촬영했더라도 그걸 나만 보는 게 아니라 유포한다. 그럼 그것도 몰카 범죄입니까? 그렇습니다.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서 합의하에 찍었다 하더라도 그 후에 상대방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촬영물을 유포했을 경우에 반복 판매 임대 제공 전시 상영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몰래 찍은 게 아니니까 엄밀히 보면 몰카 범죄라고 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어요. 그래도 몰래 퍼뜨렸다는 점에서는 몰카 범죄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불법 촬영 범죄라는 범죄에는 속하기 때문에요. 특히 같은 법조항의 1항 2항이 있어요. 같이 묶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몰래 찍는 것뿐만 아니라 유포만 해도 받아가지고 유포만 해도 다 범죄다. 다 범죄인데 지금은 수사기관의 여건상 현실적으로 최초 촬영자와 최초 유포자 위주로 지금 수사와 처벌되는 거지 지금도 처벌 대상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잡으려면 다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몰카 범죄. 그럼 유형을 들어가보죠. 어떤 게 있습니까? 첫 번째 가장 쉽게 떠오르는 유형이죠. 휴대전화나 초소형 카메라 또는 망올렌즈 달린 카메라 등을 이용해서 몰래 영상이나 사진을 찍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하철 같은 곳에서 여성들 치마 속 몰래 찍었다가 걸리는 그런 사람들. 이렇게 대표적인 이런 몰카 범죄 유형이죠? 지난주에도 한 사건이 보도됐죠. 서울 지하철역의 에스컬레이터에서 올라가면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남성인데요. 경찰이 cctv를 통해서 확인해서 붙잡았어요. 그런데 이 남성의 휴대전화에서 10대 여학생을 포함한 여성의 특정 신체부의 사진이 무려 6천 장 발견됐습니다. 6천 장이요? 저장도 있는 것만. 와 휴대폰 용량 되게 큰가 봐요. 6천 장. 또 3년 동안 서울 부산 광주를 비롯해서 전국을 돌면서 지하철 아파트 단지 참 장소도 가리지 않고 찍었다고 하네요. 이야 진짜 많이 찍었네요. 네. 또 부산에서도 있었습니다. 한 매장에서요. 짧은 청치마를 입는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는 등 최근 두 달 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서 신체를 촬영하다가 적발되고 실형을 선고받은 남성이 있었는데요. 작년 8월에는요. 김포를 출발해서 제주도 가는 여객기 안에서 여성 승무원의 치마 속을 촬영하다가 적발된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네. 그런데 이 대학생이요. 제주공항에 도착해서 내렸잖아요. 그런데 짐 찾는 여성 승객의 치마 속을 또 촬영하다가 적발됐고요. 또 이걸 말리는 다른 승객을 폭행하기까지 했습니다. 왜 그러고 사니? 라고 만나면 말해주고 싶어요. 정말 왜 그러고 삽니까? 이 사람들 다 처벌이 되는 거죠? 그렇죠.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처벌 대상인데. 하지만 유포까지 이어지지 않은 단순 촬영. 특히 초범의 경우에는 생각보다 중한 처벌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청취자 곽태희님 외에 많은 분들이 몰래카메라 형량은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해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이런 분노의 문자들 보내주고 계시는데. 이런 유형이 첫 번째 유형. 몰카 두 번째 유형은 어떤 겁니까? 네. 촬영 장비를 설치해놓고요. 그 앞을 지나다니는 그런 불특정 다수를 촬영하는 그런 형식이 있죠. 따라다니면서 찍는 거 말고 아예 몰래 숨겨놓고 고정해놓고 화장실 탈의실 이런 곳에서 발견되는 몰카들. 그렇죠. 기억하실 겁니다. 얼마 전에 어떤 고등학교 여학생 기숙사를 촬영한 영상이 인터넷상을 떠돌아서 경찰의 수사에 나섰는데. 인터뷰도 했어요. 저희가. 조금 전 말씀드린 이대압 사진관 사건도 같은 유형이죠. 바닥에다가 설치해놨대요. 그래서 그 여성들이 뭔가 이렇게 서류 작성하라고 오전에 컴퓨터 자판 두드리러 그 밑에 설치를 해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작년에는 일본 여행 갔는데 민박집 천장에 초소형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이걸 폭로한 온라인 게시글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또 지하철에도 많은데요. 공중화장실들 있잖아요. 여기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서 촬영하는 경우도 있다는데. 심지어 며칠 전에는요. 서울 지하철 명동역 화장실 바닥에 설치된 몰래카메라가 발견됐다는 이야기가 돌기도 했습니다. 그게 사진과 함께 sns상에 퍼졌는데 결국은 그건 아닌 걸로 경찰이 가서 조사한 거죠. 그렇습니다. 화장실 바닥에 뚫린 구멍 속에서 뭔가 반짝이긴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게 카메라 렌즈는 아니었고 물방울이었습니다. 저도 그 사진 보고 이거 렌즈구나. 여기다가 어떻게 이렇게 했는데 다행히 그건 물방울이었습니다. 그만큼 최근에 몰카 범죄에 대한 불안 심리가 커졌다는 반증이 되기도 할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도 그렇고 또 지자체 또 학교 등이 화장실 일제 점검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또 요즘에는요. 화장실 이용할 때 여성분들이 구멍이 입으면 바로 바로 즉석에서 막기 위해서 실리콘이나 스티커 등을 가지고 다니는 경우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실제로 그렇게 카메라 설치해놓고 찍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일제 점검을 해도요. 숨겨진 카메라가 발견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서울시에서 한번 지하철역 전수조사 했는데 그때는 안 나왔다면서요. 그때도 안 나왔어요. 하지만 음란물 유통 사이트에는 어디 어디 화장실 뭘 가 이런 제목을 단 영상들이 있다고 하니 여성들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서울시 다 뒤졌는데 없다고 하는데 분명히 무슨 사이트에는 돌아다니고. 그렇죠. 그런 거죠. 못 찾은 거 아니에요 혹시?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어떤 유형이 있습니까? 자신의 애인이나 또는 지인과의 은밀한 장면을 촬영한 경우죠. 이거는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한 경우?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동의하에 촬영했다 하더라도 그 후에 마음이 바뀌어서 허락 없이 유포하는 경우도 해당이 될 텐데요. 아까 설명하신 그거군요. 사실 이 애인과의 관계 또는 지인과의 관계 이런 걸 따로 떼서 유형을 설정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답니다. 실제로 피해자들도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단체들도 있어요. 그런 단체들도 여러 가지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죠. 그래요. 분명히 범죄입니다. 여러분. 대통령까지 나설 정도로 몰카 범죄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범죄가 하루 이틀 된 게 아닌데 왜 이렇게 잡히지 않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조금 전 청취자 의견도 소개해 주셨는데 먼저 제도적인 부분에서 처벌이 약합니다. 처벌. 어느 정도예요? 처벌이.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겠습니다만 처벌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건들의 결과부터 볼까요? 매장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경우에 꽤 동종 전과가 있었어요. 그 사람? 네. 하지만 그 촬영물이 외부에 출되지 않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집행 유예받았어요? 네. 초범도 아닌데? 그렇죠. 동종 전과가 있었는데. 그리고 또 여객기 승무원과 승객의 치마 속을 촬영하고 말리는 사람을 폭행한 대학생. 이게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았다라고 하면서도 결과는 벌금 500만 원형이었습니다. 단란 그게 다예요? 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까지. 성폭력 교육 40시간 받고 500만 원? 네. 끝! 그렇죠. 벌금형이죠. 네. 이게 또 어느 부위를 촬영했느냐. 또 그 부위의 노출 정도가 어땠느냐. 또 피해자가 특정 가능하냐. 여부에 따라서 또 형량이 달라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상습법이거나 영상을 유포한 경우라면 몰라도 단순한 초범이라면 실제로 교도소에 가는 경우는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이거 법안 좀 고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강하게? 네. 국회에서도 이런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법안이 발의는 돼 있는데 그런 법안들이 효과가 있는지는 둘째치고 일단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 그리고 통과까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국회가 그런 이유에서라도 빨리 정상화가 돼야 될 것 같네요. 몰카범죄가 계속되는 근절 안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네. 기술의 발달 때문에 촬영 복제 유포가 너무 쉽습니다. 그러니까 찍어서 퍼뜨리기가 너무 쉬워졌다. 그렇죠.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민들이 휴대전화 특히 스마트폰 가지고 다니잖아요. 또 카메라도 매우 기술이 좋아져서 소용화됐습니다. 구멍 아주 작은 것만 있어도 설치 가능하고요. 찍기도 너무 쉽고 유포도 너무 쉽고. 그렇습니다. 유포도 굉장히 쉬운 게 우리나라 인터넷 통신방 발달이 잘 돼 있잖아요. 아주 싸고 편하게 전송 가능하고요. 또 디지털 파일이기 때문에 복제를 해도 화질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잡아도 A라는 사이트에서 잡아도 이미 그 사이트에 누군가가 B 사이트로 퍼뜨렸으면 B 사이트가 또 번지고 B 사이트에서 잡아도 C로 넘겼으면 또 C에서 퍼지고. 인터넷 환경의 특징이죠. 순식간에 퍼지는. 그러니까 애초에 유출되는 거.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공개 또는 유출을 목적으로 찍는 경우도 있죠. 아니면 앙심을 품고 나중에 공개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이런 개인적인 사정보다 몰카 범죄의 기업화 그리고 산업화 영향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이게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A가 B한테 바꿔보자 이러다가 퍼지는 이런 거 말고 산업화 기업화가 돼가고 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관련 단체들에게 물어보니까요. 음란물을 수집해서 여기에 광고를 입힌대요. 자막으로. 광고비를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광고를 붙여서 유포하는 조직인데 광고비를 받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본인들이 하는 영업에 대한 광고를 붙이는 거죠. 자기네 광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영상을 모으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거죠. 어떤 광고가 붙어요? 일단 불법 도박 사이트 광고. 도박. 네. 그리고 또 성매매 관련된 광고 이런 것들을 붙여서 유통을 하게 되는데 이 음란물 유통 조직이 이제 음란물 사이트를 만들고 또 회원을 모읍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또 여기를 들어와서 봐야 본인들의 목적이 충족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상이 계속 필요합니다. 본인들이 만들어 찍을 수는 없으니 한계가 있으니 자료를 모아야 되는데 이제 간혹 해서 여러 가지 그런 이벤트를 열어서 자극적인 영상물의 상금이나 상품을 주기도 한대요. 콘테스트를 열어요. 자 갖고 있는 것들 다 내놓으십시오. 상금 드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다 보니 애초에는 뭐 유출할 생각이 없이 촬영한 것도 결국 여기로 흘러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금 1, 2, 3등한테만 준다고 하더라도 일단 거기 제출한 거는 천 개, 이천 개, 만 개 막 될 수 있는 거죠. 한 번 그 영상이 또는 사진이 이렇게 노출되면은 그다음부터는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네요. 또 다른 경로가 하나 있는데요.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에는요. 내가 몰카 가지고 있는데 영상 가지고 있는데 1대1로 바꿔볼 사람이 있느냐라는 그런 글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말 우리끼리 만나서 바꿔본 다음에 삭제하자. 그럼 문제 없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알고 보면 이것도 상당수 음란물 유통 조직에서 올린 거라고 합니다. 게다가 이렇게 모은 영상이나 사진을요. 바로 올리고 촬영하는 것도 아니에요. 몇 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퍼뜨리는 방식으로 추적을 피한다고 합니다. 아 바로 퍼뜨리면 잡히니까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여러분 이걸 이제 알려드리는 이유는 알아야 잡습니다. 알아야 피하고 알아야 잡기 때문에 이런 방식까지 이렇게까지 산업화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께 지금 알려드린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러면 그런 음란물 사이트들 아예 그냥 폐쇄해버리면 되잖아요. 통째로. 그럴 가능성도 있죠. 심지어 국내 사이트는요. 폐쇄하거나 운영자를 처벌할 수 있죠.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런데 최근에는요. 외국에 서버를 둔 SNS를 통해서 이 촬영물들이 유통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또 문제예요. 특히 최근에 미국에 본사를 둔 텀블러라는 곳이 불법 촬영물의 유통 전파의 대표적 사례로 떠오르고 있는데 해외 사이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경찰이 유해하다고 판단하면 국내에서 접속 못하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텀블러는 SNS 형태예요. 게다가 본사 서버 계정 이게 다 해외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방심위가 실제로 텀블러에 올라온 2만 2천 건의 게시물에 대해 시정 요구를 했어요. 그중에 거의 대부분 99.4%가 음란 정보였는데 텀블러가 이 시정 요구를 거절했어요. 우리는 미국 규정 적용받는 미국 회사니까. 한국이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아라. 한국법 적용 대상도 아니다라고 한 거죠. 이러니까 참 허탈해지는 건데. 오늘 몰카범죄에 대해서 속속들이 좀 짚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몰카라는 말도 엄연히 따진 불법 촬영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몰카라고 하지만 이게 이경규의 몰래카메라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저도 오늘 몰카라는 단어를 쓰면서 약간 좀 마음에 걸립니다. 고민하셨죠. 이거 쓸까 말까. 그런 유머 프로그램의 몰래카메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처벌받는 겁니다. 이거. 손수호 탐정 오늘의 마지막 한마디. 바퀴벌레 같다. 누가요? 몰카범죄. 불법 촬영 범죄. 또 그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들이 바퀴벌레 같은 거죠. 박멸하기 너무 힘들어요. 이게 사실 어떻게 어떻게 해도 사라지기가 어려워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리 어렵다고 해서 그냥 놔둘 수는 없거든요. 이 몰카범죄에 대한 처벌을 현실화해야 되고 또 해외기관과의 공조도 강화하고 또 우리 국민들의 인식 개선 노력도 하면서 모든 방법 동원해서 결국은 사라지도록 해야 되는데 없앨 수 없더라도 없애기 어렵더라도 최소한 줄어들게 만들기 위한 노력이라도 해야 됩니다. 그럼요. 바퀴벌레가 10마리 있느냐 100마리 있느냐 1마리 있느냐는 엄연히 다른 거니까요. 그럼요. 탐정 손수호 오늘 참 유익한 내용이었습니다. 손수호 변호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